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어제저녁 채널A 단독으로 윤석열 당선자가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규모를 모두 줄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을 늘리고 이로 인해 당연히 공무원 채용이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전부 줄인다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겠습니까? 20대 청년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 찍은 공시생들아 축하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청년인 제 입장에선 어쨌든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하고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저도 MB를 지지했던 시절이 있었던 만큼 윤석열 당선자를 찍었던 청년들이 윤석열의 실체를 알게 되고 민주당과 이재명 전 지사 쪽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오만한 윤석열 당선자에 대해서 조성은 씨가 연일 저격에 나섰는데요. 고작 5년짜리가 겁없이 떠들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김오수 총장 그리고 검사들에게 윤석열도 없던 염치를 굳이 차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검토와 관련해선 저도 용산 구민이라면서 용산 개발 다 말아먹게 됐고 용산 공원 조성 국제 업무 지구도 못하게 됐고 고도 제한도 풀고 높여서 개발하는 것도 못하게 됐다 라고 목소리를 냈는데 저도 용산 구민으로서 주위 용산인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당선자는 조만간 국방부로 이전한다는 발표를 직접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김병주 의원실에서 무려 1조 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지만 그런 건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재개발 악재라며 용산 주민들이 인수위 버스를 막고 항의하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지금 분노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 중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라 윤석열 당선자를 찍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기에 더더욱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윤석열을 찍었는데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민폐를 끼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한두 군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오죽하면 홍준표 의원은 청와대 이전 논란에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소심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의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차라리 홍준표 의원이 됐다면 이렇게까지 걱정은 안 했을 텐데 라는 반응을 보이고 여기에 많은 공감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 또한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의원과 추구하는 가치는 다를지언정 이런 식으로 윤석열 당선자처럼 시작 전부터 뻔뻔한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민들도 윤석열한테는 하나도 기대가 안 된다. 풍수 지리설에 대해서도 이재호 상인 고문이 언급했던 만큼 더욱더 많은 시민들이 그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지 않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로도 이준석 주변인들과 또 국민의힘 기존 정치인들 간의 트러블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안철수와 이준석 측의 대립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나경원 씨도 이렇게 이준석 씨를 계속 저격을 해오고 있는데 나경원 씨에 대해서 차기 외교부 장관 입각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아주 코미디입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나경원 씨에 대해서 영상 수백 편 올렸다가 고소를 당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뭐 틀린 얘기입니까? 일본 자민당 정권 복귀와 아베 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 체제를 구축한다는 공개 간담회에 대놓고 참석했던 나경원 씨가 외교부 장관이요? 고발도 13차례 넘게 당해놓고 윤석열 검찰에선 제대로 수사도 안 했던 게 팩트입니다. 특혜, 자녀 비리 문제 등등 어마어마한 논란들이 많은 인물이기에 청문회를 대충 때우고 임명을 강행하게 됐을 때 그 또한 전부 윤석열의 리스크가 되겠죠. 어쨌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이 대놓고 방역수칙도 어기고 저렇게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는 거 지금 분노 포인트를 벌써부터 빠르게 쌓아가고 있는 거고요. 코로나 얘기만 나오면 문재인 정부 탓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더 웃긴 건 언론에서도 새 정부 기대감에 꿈틀대는 서울 집값, 하락세 끝났나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난칩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값 폭등이라 그러고 청년들 내 집 마련의 꿈이 어려워졌다 그러고 박탈감 얘기하고 그래 놓고 윤석열 정부에선 기대감에 꿈틀댄다고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 규제 완화 기대감에 벌써 들썩인다니 노골적이라도 이건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닙니까? 이러니 당연히 많은 시민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랙이라는 말을 최대한 안 하고 싶지만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글을 쓰고도 기자라고 얘기하는 게 안 부끄럽냐는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아무튼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